이 주말 역대 최대 규모의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가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대대적인 할인 공세를 펼친 덕분인데, 곧이어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다가오며 전세계 TV 판매량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장석 기자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폭죽이 터지고, 삼성TV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상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팔려나갑니다. 삼성전자는 블랙프라이데이 소비자를 잡기 위해 대대적인 할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QLED 8K TV는 기존 약 10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40%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의 TV는 올해 3분기 북미 시장에서 40.1%의 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올레드 TV를 약 40% 할인하며 승부수를 띄었습니다. LG올레드 TV는 연말을 앞두고 해외 유령 매체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TV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하루 동안 미국 내 온라인 쇼핑 매출은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8조 7,320억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말이 끝난 오늘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사이버 먼데이도 남아있고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겹치면서 TV 쇼핑 열풍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한국 가전기업의 가장 큰 경쟁자인 중국 TV 업체들이 오는 15일부터 15%의 추가 관세를 내야 하는 만큼 연말 성수기 동안 한국 TV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고장석입니다.